포켓 왔어 아니 쟤는 얼음... 여기 얼음성 아니야? 얘는 왜 이렇게 종류별로 많아? 이런 씨비가 어? 헐 뭐야 비행 타입은 전기 타입에 약하지 그러므로 한 번에 죽은 것 같아 샹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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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뮤츠잖아 뭘로 때리는게 나을까요? 상대는 에스퍼 타입이니 파이어 악타입 기술 있어 악타입 악타입? 고스트 타입? 악타입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때리는게 좋을 것 같아 샹델볼 샹델볼 그래 샹델볼이 괜찮을 것 같아 특수방어를 낮출 수 있으니까 자 뮤츠는 그렇게 멀리멀리 떠났다 보컷성 로봇 본인반 스페인 파이어 모드 폭organ 폭 뭐야 상대가 훅갔어 야 잠깐만 나 푸킹몬 세 마리 남았거든? 상대는 상대 한 마리밖에 안 남지 않았나? 아니야 아쿠아테 아쿠아테 아쿠아테이 잘가요 우리 친구 이쁜 친구 멋진 친구 아쿠아테이 뭐야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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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테이 어 파괴강선 아쿠아쿠아 엘풍은 풀타입 포켓몬이야 풀타입 풀타입 포켓몬을 풀타입 포켓몬을 꺼내 불타입 자자자자자 아플루의 복냐 아쿠아쿠아 상대방은 풀타입 포켓몬이야 풀타입 계란병원 부활 아쿠아쿠아 메가드 아뇨 아뇨 너에게 불대몬 자리를 써주겠어요 어헝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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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피 다시 차 피옵소하는 녀석이야 시시뿌리기를 써서 그럴거야 아마 메가드 아쿠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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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아쿠아 피없어 아이 피없을땐 자야지 아우 역시 피없을땐 자야돼 그래 그치 명상 아하 자니까 좀 괜찮아지는데 명상 몇번정도 좀만 더 자면 될거같애 사이코브레이크 아니 지진좀 한번 써주고 어 뭐야 사이코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사이코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너의 마지막rawdę 미its우라 넘겨라 멀리 버릇달 사이코브레이크 아쿠아 controlled 짜발 죽어라 누구 미its가 쓰러진겨 제가 내 게라도 숨쉬기간 이정도인데 어떻게 할까? 공격을 할까? 피를 채울까? 피를 채우는게 좋을 것 같고 다 아구쿤 나 피 채우는거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파괴강선 아쿠아테일 아니야 파괴강선 안돼 아쿠아테일 물타입인데? 괜찮아 아쿠아 안돼 이럴수가 우리 언니한테 치료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자 언니 언니 이게 어떻게 된일이야 우리 아이가 쓰러졌어요 다음 대전에서는 기러기 덩어리를 활용해보도록 해요 기러기 덩어리 뭐에요 이게? 어 포켓몬이 1회 부활합니다 오오? 부활하는거에요? 와 그런거였어? 지금이야 치료를 못하게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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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면 돼 부시면 돼 아니지 아직도 치료해서 넌 치료하지 못해 자 도전이래 아니야 도전하라고 해 치료하라고 해 치료하라고 해줘 나 멈췄어 치료중인데 그걸 부시면 어떻게 해 멈췄어 포켓몬에 살아야지 난 날 움직이게 해줘 빨리 치료해 치료해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잠깐만 야 스위쿤 꺼내도 될거같은데 샹델라말고 내가 볼땐 파이어 대신 스위쿤을 꺼내는게 어떨까 아거쿤 파이어 대단 파이어 대신? 파이어는 약하니깐 아니 스위쿤 파이어 대신 스위쿤을 꺼내는게 어떨까 다 꺼낼 수 있는데 둘다 다 꺼낼 수 있어요 상델라랑 상델라는 꺼내고 파이어 바꾸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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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피너스 쉐드볼 사이드볼 쉐드볼 사이드볼 이제 너의 수를 다 읽었지롱 명상 사이코레이트 사이코레이트 그전에 죽이기 알라킹 알라하아 알나와버려요 파이럿 자 간단하게 뮤츠를 제거합니다 뮤츠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는 라이츄네요 알나와버려 알라 알라 한마디도 죽어서 난데 에피너스는 알만 낳는 종재지 얘는 알을 잘 낳는다 알낳는다 알낳는다 자 한번 더 알을 낳아주고요 이제 피가 얻어서 찼을때 2판 4판 덱클 잘가 해피너스가 말래 포켓몬이구나 이 해피너스는 그냥 해피너스가 아니라 내 사기를 쳐서 얻어낸 해피너스 내 사기를 쳐서 얻어낸 해피너스 잘가 난따 해피너스랑 유대감부터가 다르다고 나의 해피너스는 한층 더 강력히 좋지 2판 4판 테클 혼란에 빠졌다 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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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새입니다 내 새가 없어 우린 새가 없어 어른타입에는 격투타입이 상델라도 좋지 나쁘지 않지 샹델라 샹델라 샹델볼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에너지볼 써야되나 아 너무 아파요 샹델볼 없어 잠깐만 뭘로 써야될까요 샹델볼 없니? 샹델볼 샹델볼이요? 샹델볼 있는데 피가 너무 적은데 지금 그럼 바꾸는걸 추천한다 갤라도스 뮤츠 뮤츠 바농탄 눈보라 얘 프리저가 세 눈보라 얘 프리저가 얼음 얼음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얘 하려면 얼음은 바위타입 어? 불로도 센데 그란돈 그란돈으로 때려야지 근데 너무 아파요 잠깐만 내가 얘를 잠자기를 쓰면 잠자는 동안 두드름 맞을텐데 브리저가 스피드가 빨라서 아마 그란돈이 질 것 같아 아거쿤 어떻게 하죠? 내가 아까 얘 어떻게 이겼지? 그만 울어 파이어로 이겼습니다 아까 내 파이어로 이겼습니다 파이어로 이겼다니 잠깐만 네만 네만 넘기면 고비야 아거쿤 어 얘 한 번에 죽네 뭐야 너 왜 왜 바로 불대문자의 힘이지 아하하하 나도 잠자해야지 나도 잠자해야지 같이 자자 새도불로 죽였다고 기다려보세요 파도타니 어허 다시 잠을 들었다 어떤 애로 죽였었죠? 샹델라? 샹델라의 새도불로 죽였었지 샹델라가 피가 불쌍하 샹델라 안돼 신통령 막아라 멍멍이 멍멍아 넌 할 수 있니? 파도타니 멍멍이 스킬에 뭔지 모르겠구나 너 파도타기 멍멍이 하이로 펌프는 굉장히 공격력이 강하다고 파도타기 아 얘 자꾸 재워 자꾸 나를 엘붕 시프리 뭐야 이거 엘붕 상대는 불타입이야 빨리 바꾸 불타입이야 거군 그란돈 야 빨리 자야베 자자자 으어 요고 잘자라 그란돈에 불대문자면 한방일거야 그럴걸? 근데 나 자고있어 지금 좀만 잘게 일어나 그란돈 저런씨요? 어 잠깐만 지진 엄청센데 잠깐만 지진 지진은 그란돈에게 강력한 기술이지 너 회복하기전에 죽음 나 어떡해 너 회복하기전에 죽음 불대문자를 날려 아고쿤 잘가 아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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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대문자 가자 불 불 불 불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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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대문자 다 썼는데 나 잤어 자 나 지금 불대문자 다 썼어 그러면은 우리 지진으로 죽이는 건 어떨까? 기다려보세요 피가 많이 닿아서 또 자야되요 자자자 재우고 칼총 칼총 좀 써놓고 한방에 가자 백각이 재는 인생 한방으로 가야돼 백각이 백각이 쟤 스킬 다 빠지게 돼있어 내가 계속 자면 스킬 빠지게 돼있어 백각이 한마리인데 잠깐만요 한마리인데 스킬 다 빠지게 돼있어 잠자기 자자 깨서 백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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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자고 백각이 몇 마리 남았어 아 잘자라 우리 아가 백각이 조금만 한개 오래 버티는거 백각이 조금만 버기면 돼 조금만 버기면 돼 자자자 빨리 자자 백각이 어 자는 포켓몬 여기요 고객님 공격 스킬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너 이제 죽는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고객님 지금 짜자 자 칼촌 몇번 쓰다 죽일까요? 이제 슬슬 죽일때가 되지 않았을까? 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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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지진이 안먹혀 방어 지진이 안먹혀 그렇다면 잠자기 아니 그만야 어 왜 지진이 안먹히지 진뿌리기 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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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 다 쓰게 되있어 방어도 다 쓰게 되있어 그 한마리 그 한마리 방어도 다 쓰게 되있어 그 녀석은 죽게 되있다고 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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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초 여기 이제 여기 평생이 있어야 네? 네? 네 녀석의 패배 요인을 알려줄까? 뭐..뭔데? 네 녀석의 패배 요인은 포켓몬을 너무 친구처럼 살았다는 거야 그게..그게..그게 문제야? 그리고 너무 건방지게 생겼어 아 혹시 포켓몬을 도구처럼 살아야지 우리한테 조금만 더 싸게 아이템을 팔았어도 너가 이겼겠지 그렇지 건방지기요? 너무 비싸게 팔았어 맞단 말이야 잔액이 줄 것이 있네 일로 오게 어허허허 오박사는? 아이고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뭐요? 야 네 이게 여태까지 모은 거예요? 그렇다 이거 맘만 먹었으면 한 20회차 했겠다 그러네 그러네 배지가 왜케 많아 밸런스, 베이지, 빅쿵, 콜베치, 고볼, 다이나무, 밴, 팬텀, 배더, 마인, 마인드, 골드, 너클, 클레이셔, 이색트, 히트, 아이스, 포레스트, 스틸, 레이, 무지개 쇼크, 레이, 리, 리, 라이징, 핑크, 스톰, 레귤러 아어억 너무 많아 와 이 위에도 배지야? 이것도 배지네? 레전드 배지네요 와아 여태까지 모으셨어요 이거? 좋다 이제 니가 포켓몬 마스터다 이 배지를 가지고 밝은 내일과 함께하면 된다 밝은 내일이요? 애들이 도전해 오는걸 여기서 계속 죽치고 기다리면 돼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나처럼 알바 다니면 된다 자 내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되나? 어이 관장! 도전하러 왔다! 아 이거 귀여운 녀석 이 날방을 기다렸다! 가만히 있네 아 이거 이 포켓몬 마스터님께서 승부를 내주셔야 되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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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다 뭐야 저 녀석은 아 크로코벨 왜 이렇게 커? 내가 옛날에 키우던 내가 옛날에 키우던 새끼 새끼하거랑 비슷한데? 하하하하 새끼하거라니 내가 볼 땐 그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 보여줘야 되겠구만 자 어디 있는데 근데 그거? 덤벼 덤벼 관장 그거 너가 가지고 있잖아 짜자잔 괜찮아 괜찮아 저거 먹는거 아니야 저 근데 처음하는데 저분은 원래 저렇게 키가 작나요? 자 가라아 따세 자 그렇게 하고는 매일매일 포켓몬 대전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해피너스 제노버헤 오오오 residence 우어愛 하하하하할보하하하하핳 대부분인讚 하영방사은 꼬포강산 보긁보글 터 방사 끼랑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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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에 넌, 넌 좀 넌 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너 배치 하나도 없잖아 이런 체짝 가재장군 새눈으로 갈려 아깝짝 깜짝빼기 오케이 에헤이 우리 해피너스 알이 나올거야 우리 해피너스는 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한마리 보여주지 여더란! 알나키 물때 퍼프 쉬더볼 핫도땅친경 안돼! 수고했어요 아 이거 하루하루 지키기도 힘들구만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져야지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 이제 그덕끕 그렇지 넌 여기 평생 구속된거야 축하해 축하해 당신은 포켓몬 마스터가 되었어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오래전부터 꿈꿨던 여행을 떠날거야 야 내가 너한테 포켓몬 줄테니까 너가 여기 좀 맡아주라 저요? 아니 너 나? 내가 한번에 이색역 전화기여? 포켓몬 마스터야 포켓몬 마스터 너 포켓몬 마스터 내거야? 나 여행 갈 필요없는데 여기서 지내면 되는거야? 포켓몬 마스터가 밥을 먹여줘 아 여기 힘들어 죽겠어 이거 왜 할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 아 이거 귀찮아 죽겠어 이거 지면 야 그 뭐냐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나는 도전 받는 사람은 한번밖에 안되잖아 한 번 주면 끝이야 아 이거 뭐 나라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뭐 먹고 살라는거야? 포켓몬 포켓몬 먹고 놀아? 오늘은 해피너스에요 아 해피너스 알라차 오늘 해피너스 아 계란후라이다 계란후라이 먹을거에요 자 저녁은 공룡고기 와아 공룡고기다 자 이렇게 악어는 포켓몬 마스터가 됐다고 합니다 따단 뭔소리에요? 디지몬 마스터가 됐어 아까 거기서 끝냈어야 됐어 난 디지몬 마스터가 될거야 디지몬은 이 세개 없어 여기있잖아 지금 얘는 뭐야 한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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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시켜줘 한솔아 진화 진화 만든다 Hat Cit 여기 여기 황상의 ор pharmaceutical인데요 그냥 이야 그래서 얘는 전설이야 전설 전설인거에요 간다 어 metrics 간다 여왕의 여왕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eace 으압 포켓몬 마스터ieben 他 안돼 포켓몬 마스터가 죽었어 여기 포켓몬 마스터 быть 즈기 finns 이 세계를 통화와 찾아왔다고 합니다.